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산업은 1.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종합은 2.4% 상승했습니다. S&P500은 1.78% 상승했습니다. 단기 과매도 상태 일제 반등 나이키 6% 상승. 이날 항공주와 크루즈주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델타항공은 5.91% 아메리칸항공은 4.73% 상승했습니다. 카니발은 8.67% 노르웨이 크루즈는 6.99% 올랐습니다. 시저스는 8.74% 로열 캐리비어는 5.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잉은 5.85% 월트디즈니는 3.12% 올랐습니다. 유가 반등의 에너지 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옥시덴탈 페토를륨은 6% 대본에너지는 7.97% 올랐습니다. 다이아몬드 100 에너지는 5.83% 마라톤 오일은 6.05% 상승했습니다. 나이키는 공급망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6.14% 뛰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1.90 테슬라 4.28 엔비디아는 4.89%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30 넷플릭스는 1.88 메타 2.68 아마존은 1.99%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이크로는 이날 10.54% 급등했고 AMD는 6.22 인텔은 2.35% 올랐습니다. 나이키가 11월 끝난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전세계 생산과 운송이 둔화하면서 2분기 연속 성장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키는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11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12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12억 5천만 달러보다 7%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직접 판매는 9% 늘어난 47억 달러를 기록했고 온라인 매출은 12% 증가했습니다. 이번 분기 희석 주당 순이익은 0.83달러로 6% 증가했습니다. 나이키의 잔 단호 사장 겸 CEO는 이번 분기 나이키의 강력한 실적은 우리의 전략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적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신제품 혁신 및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약 7만 5천명의 글로벌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키는 20년 연속 배당금 증가를 포함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와 주주에 대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의 절반 이상과 의류의 약 3분의 1이 베트남에서 생산됩니다. 이전 분기에 베트남에서의 봉쇄로 생산이 10주 지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봉쇄로 나이키는 약 1억 3천만 건의 생산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판매된 품목이 줄었고 중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지역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는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으며 2023 회계 연도에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키의 구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NKE입니다. 전율 장애에서 6.15% 상승했습니다. 금년 초에서 지금 현재까지 19% 상승했습니다. 1년 동안 17% 상승했습니다. 5년 동안 221% 상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은 추세선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에 이 부분이 이전의 고점 부분입니다. 이전 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고 부분에서 M자 형태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윗부분에서 지금 이전 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자 형태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실패를 하면은 저점 추세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와서 상승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키의 전기관의 차트입니다. 전기관 동안 75,640% 상승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컴 스테인먼트 에블루션 에뉴얼 데이터 손익계산서 발전 진화 연간 자료입니다. 검은색은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의는 estimate,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10조, 20조, 30조, 40조, 50조, 60조, 70조원입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핀, 노란색 막대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2년은 2021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막대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입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률이 약 1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연두색 선은 순이익률입니다. 순이익률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순이익률이 약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퓨리어드 회계기간 매일 5월 순매출액 2021년은 44조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47조원, 53조원, 59조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프로핀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은 6조 9천억원, 그 다음에는 6조 8천억원, 8조 9천억원, 10조 3천억원 이런식으로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 인컴 순이익은 2021년은 5조 7천억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5조 9천억원, 7조 6천억원, 8조 8천억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은 17%, 넷 마진 순이익률은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2021년에 3달러 56센트에서 2024년에 5달러 58센트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